우와! 눈목이 살짝 서있는 느낌? 응 이러네! 말이 되냐고 너무 신기하잖아? 야! 우리도 왔어! 단지 풍땅! 농재, 엘구, 애용한 사이즈! 기존에 있던 거보다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 아! 이번엔 10! 1, 2, 3! 1, 2, 3! 1, 2, 3! 이거 너무 좋은데? 잘 돼? 근데 안착쎄는데 기선씨가 썼거든요? 야 여기가 머리가 더 많아? 대박이지? 착! 옆으로도 편한 봐! 어! 야! 편해! 이뻐였지, 옆어? 근데 계속 들어가? 1, 2, 3! 진짜 라인이 딱 들어갔다니까? 근데? 이렇게 잘 살아있네? 딱 살아있어! 드르르! 옆으로 돌면 여기가 어깨를 딱 박쳐준다고! 어! 구리가 없고! 그니까 어깨라니까! 엄청 신기하다! 어떻게 예쁘지? 아! 원래 이거 듣던 거부터 딱 들면은 네? 긴장이 너무 많이... 그치! 항상 긴장되잖아, 목이랑 어깨가 왔다가 잡았다가 뺐다가 기존하니까! 응, 매쉬네! 응, 진짜! 유명한데잖아, 이거 알지? 매트리스 들어가고 대박! 에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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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제일 샀다!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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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브랜드 유명한 이유가 있네! 완전 유명한 이유가 있어! 최완! 박스! 고맙 un 이수!